아이씨 아라 어이씨 안돼 어 와사 힘쓴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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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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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마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시방에서 매운탕도 아닌 갈비탕도 아닌 감자탕도 아닌 우당탕탕탕타르당탕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 이거저거 다 해보겠다는 얘기죠 암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구요 예 잘못하면 죽도밥도 안되는 수가 있어요 암튼 입술은 그만 털고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 쭈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마리만 올라타라 올라타라 울어라 아우 발밑에 우리 광고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죽겄어요 아이씨 반바지 입고 왔는데 다리로 올라타는거 아닌지 모르겄네 아이씨 저리가 아 저기 첫번째 던진 액이 빠져갖고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아하 아하하 애기야 애기야 내 500원짜리 500원이 종종 떠나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와 오늘 시방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요 바람도 별로 없고 물색도 아주 좋고 아주 안돼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날 큰 너무로다가 아무거나 한 마리 잡혀주면 좋은데 시방에 이렇게 좋은 날이 흔치 않거든요 아이 젠장아 안돼 걸릴 뻔했어요 아이 쭈꾸미 재미없는데 그냥 메탈로 달아갖고 삼치가 있나 한번 때려보도록 할까요 물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갖고 삼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떡하지 아씨 미쳐버리겠네 왜 맨날 나만 못잡는거야 아이 힘질라 손끝에 아주 미세한 감각세포까지 깨운 다음에 살짝살짝 쭉 올라타는지 느껴보도록 가겠습니다 업고 이번엔 올라탈거 같아요 업고 업고 아이씨 이게 뭐하는거야 재미없어 야이씨 여기 쭈가 없나 아 이거 뻘짓하는건가 하긴 요 밑에가 다 뻘이기는 해요 하하하하하하 오 지금 지랭이 친구들이 뭐 한수한거 같습니다 입질이 오고있죠 개는 아닌거 같아요 설마 댕이댕이 망댕이 빠샤 어 뭐있어요 뭐있어 어 뭐있다 뭐있다 크지는 않고 제발 오늘의 첫수 무엇이 올라올것인가 망댕이만 아니었으면 좋겠구만 아니다 망댕이라도 좋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안돼 오 마사님 쓴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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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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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마 이게 뭐야 아아이 니가 왜 대낮에 나와 아이씨 으아아 그래도 힘쓰는데요 으아아아 돌틈에 빠졌어요 아이 씨부렝 에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놔주려고 했어요 아이 그래도 에이 구독자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이씨 자 재미없는 쭈납은 미련없이 접고 메탈루어를 달았습니다 네 한번 삼치가 있는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삼치 대골박에 따라자라 자 자 삼치 이빨을 다 뽑아봅시다 응 이빨을 다 뽑은 다음에 형아가 임플란트 해줄게 불어라 쇼파이트 불어라 쇼파이트 강력한 쇼파이트 가 없습니다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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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트위치 분노의 폴링 다시 릴링 왜 안 담아 왜 야이씨 아이씨 아이씨 오늘 날씨도 좋고 환경이 아주 좋은데 뭐 이렇게 그지 같냐 메탈 두 개 애기 두 개 꿀꺽 해먹고 장어 새끼 한 마리 잡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이씨 실망이 이만저만입니다 어떡하지 일찍 져볼까요 아이씨 그래도 지랭이가 조금 남았으니까 에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가봤습니다 오오 왔다 왔다 입질이 왔다 보이시죠 톡톡거리는 거 빠샤 빠샤 무엇이냐 어이씨 뭐야 또 장어 같은데 어이 무거워 뭐야 장어지노 어이씨 야 뭐야 뭐야 장어 같아요 또 장어 같아 장어다 아이 젠장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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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장어 새끼들이 올라오지 어 아까 놓쳤던 그놈인가 사이즈 비슷한데요 한 사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으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꺼내줄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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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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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우당탕탕 낚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의 허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암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겄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이 또 꽝영상 올리면 구독자분들 한 10명 정도 나가시겠구만 제발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꼭 성공할 테니까 안녕 플리즈 구독ی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